300m 앞 양양, 양양군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1, 2, 차로를 이용하세요. 1, 5, 차량, 깨끗, 내 Boss 1 x 4, 차량, 양양군청, 양양군청, 이 사람이랑 이사하는 거야?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냐? 꼬미야 꼬미야 사진 한 장 찍어줄까? 꼬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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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근데 시장 맛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올 때 되게 애쓰러운 그런 느낌이야 꼬미야 아멘 고생각 아유 고생각 쓸모